사무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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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신 가면은 이 크기만 한게 조개야 근데 이 속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갖고 움직인 거야 그래갖고 이 크기만큼 이렇게 큰 어 사설파 봐 여기 조기 없으면은 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속에서 조기가 움직이니까 위에 표시가 그렇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제 forth 으 으 으 으 손을 잡는다 손을 잡는다 손을 잡는다 손을 잡는다 손을 잡는다 손을 잡는다 들어봐 이렇게 돌고있어 어? 잠깐 또 서요 아냐 위에서부터 그걸 살살 걷는다 이렇게 이건데요? 어 크다 그치 어 이게 조개야 한국에 있는 조개랑 다른데요 이게? 오 물었다 잠깐만 잠깐만 물이 나왔네 손으로 딱 잡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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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딱 잡고 들어가 들어가려고 그러지 너무 세게 땡기면 안 돼 살살살살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안 나와? 안 나와요 너무 세게 땡기면 들어가요 불어져 불어져 아아 보이죠 아이유 이상쌌다 자자자자 에이 똥쌌었나? 얘 맛조개 똥쌌요 아니야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똥이 어딨어 방금 끼는 거지 아이, 듬뿍! 듬뿍. 듬뿍. 자. 오. 손. 하 té. 발. 보면 이렇게. 보이죠? 이렇게 돌고 있어요. 이렇게. 어. 잠깐. 이.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속에서 저기가 움직이니까 그 위에 표시가 그렇게 나오네요. 엄청 크지? 이게 조교 구멍이야 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후에부터 사살 이렇게 한번에 으 으 으 엄청 크지? 엄청 크다. 엄청 크다. 또 써요? 아니야 위에서부터 그걸 살살 꺼드네 이렇게 이렇게 이건데요? 우와 크다 그치? 아 이게 조개야 한국에 있는 조개랑 다른데요? 오 물었다 잠깐만 잠깐만 물이 나왔네 손으로 딱 잡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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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잡고 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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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신가면은 이 크기만한게 조개야 찾아 Tig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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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tail zen 하ara 하필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